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30여 년 만에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. 8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열 씨 재심 재판 증인으로 나온 건데 당시에 불을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.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범행 34년 만에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녹색 수의 차림에 군데군데 흰머리가 난 이춘재는 다소 쉰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. 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맞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분명한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. 30여 년 전 범행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마주치면 범행했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자신을 돌아보니 불을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.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게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의 허점투성이 수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. 한 번은 피해자 물건으로 기억되는 시계를 가지고 다니다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었다고 말하니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.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 측은 우리 치안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. 피해자와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. SBS 김상민입니다. 다음은 피해자